이건 뭐야 아차가 나인 물폭탄 얼음폭탄 어 아이템용이구나 알았어요 방 만들기 비공개 AI 그리고 트랙을 클래식으로 바꿀께요 역시 나는 클래식이야 그 역시 나는 클래식 그렇구요 음 잠깐만요 어 어디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음 지금 보상 어 좀 이따가 해야지 그러면요 됐어 어차피 조금 이따 축구 볼꺼니깐요 시작부터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여기선 드래프트 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부스터 무한부스터이니깐 그냥 쭉 갈께요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스포츠 여긴 그냥 가고 드립트 드립트도 안하구요 아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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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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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완전해야 되니깐요 오 출석미션 에어컨 한 몇판 좀 더 할게요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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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드리프 타지 말고 그냥 갈게요 그리고 여기가 끝났다 일쯤에 스터드리프 타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스터드리프 타지 말고 와우 부터 채워주시고 드리프 타지 말고 그리고 스터드리프 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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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진이 어서오세요 네 이따가 한시에 손흥민 선수경기 볼거고요 일단 지금은 그 미션 완료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와 딱 2분 영영이다 정확히 2분 영영이 들어왔어 원래 이거보다 더 빨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무한부스터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 40km 완주 퀘스트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자 사막 피라미드 자 출발부터 무한부스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점프 이렇게 점프 이쪽 쫙 올라가시고 오예 몸싸움 하고 오예 순간부스터 이겼고 이제 실수만 하면 돼요 펜이 한번 더 있어 드리프탄 하고 쭉 갈게요 끝 끝 와 힘들었다 클래식 랜덤이 있는게 이래서 좋은거 같아요 원래 이거 사막 피라미드 탐험은 아이템 트랙인데 언젠가부터 스피드로 바뀌었죠 언젠가부터 스피드 유저들도 많이 좋아하는 트랙이 됐죠 원래 이거 아이템 트랙이에요 헐 이거 나 1등 못할 수도 있다 익스프레스 이거 노르테이에서 제일 어려운거에요 이거는 계속 내려가는거죠 헐 헐 헐 헐 땜짜üman 아악 아악 왜 자꾸 떨어져 왜 자꾸 떨어져 와악 아아아아악! 미치겠네 애들 다 점 반칙 왔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고 이거는 한 바퀴만 돌고 끝나거든요 이거 익스프레스는 안심에 띄워 Florio 아아아앙 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우 다 따라잡았다 겨우 됐다 와우 와 1등 못할뻔했는데 1등 했다 와 1등 못할뻔했는데 와 마지막에 진짜 저렇게 들어가서 1등이나 버리는 1등 못할뻔 2분 48초구 응 아직 40km가 안된 관계로 와 빌리지 손가락이야 아 아 어? 아, 이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거 부스터 드리프 타는 거 아니었어 아 와 겨우 1등 했다 아 아 이거 무한부스터 전 무한부스터 모드니까 이게 1등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었어야 1등 못했을 거야 음 와 1분 47초 사류 무한부스터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 한 32초 걸리거든요 보통 잘 쓰면 한 바퀴에 아니요 그 지금 한두판 정도 더하고 그거 돌려야 돼요 손흥민 선수 경기 돌려야 돼요 왜 하필 또 부미 터널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벤크 이렇게 한구 해놓고 서로 그냥 몸싸움하고 난리 났죠 여기 애들 다 부딪힐 것 같으니까 일부라 이렇게 갈게요 점프 오예 1등 아 혜택 못혔다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두번째 제 눈길을 통과한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2등이라도 했지 1분 35초 때가 3명 1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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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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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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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5등 3등 5등 4등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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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요 그 저 녹화를 좀 끊을게요 네 녹화를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녹화를 다시 보기 나누고